뚱 뚜둥 뚱 뚜둥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을 내 얘기게요 뚜둥 뚜둥 오빠 일어나 정답니다 세상에 내꺼 해올게 와우 흐흐흐흐 1개워부터 감사합니다 새롭게 일어 그래그래 방금 잘하고 그냥 간다 너 앉아가지고 안녕 형이 일어나있는거는 내 계산에 없었는데 무슨 준비를 했냐고요?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소통! 소통이 가장 베이직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뭐 준비했어 형? 니가 니가 준비해야지 알았어 그러면은 나 씻고 올게 형 그리고 미안한데 커피 좀 시켜줄 수 있어? 애니 추천 이제부터 내가 이 썩어빠진 뿌리짐소 세계를 수정하고 성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전을 한다 이거 뭐예요? 랭니네 어 어서와라 일단 와서 고맙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그 다들 뭐 컨텐츠 하나씩 준비해왔대요? 원호 한 명 갔다왔는데 애니 추천 물어본다며 애니 동영상 받고 있던데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저는 오늘 그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해드리 짓은 어디 딱히 짜운 게 없구나? 네 컨텐츠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다 얼공을 해야 되는 컨텐츠더라고요 뭐랬는데? 그리고 코수수 상담 코수수 상담? 얼공을 안하면 할 수가 없는 컨텐츠더라고요 그래서 코수수 상담을 못하게 됐으니까 얼공상담 얼공상담 네 그러면은 내가 캠 잠깐 꺼볼테니까 니가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봐 이런 느낌이야 니가 생각하기 어때? 아니 근데 솔직히 자기 얼굴은 자기가 볼 땐 예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막 심각할 정도까지는 안 돼 어 괜찮아 어 앞으로 좀 와봐 한 번 한 번 한 번 이건 어때? 캡처 한 번 한 다음에 그거를 포토샵 할 기회를 줄게 하하하하하하하하 제 자존감 브레이커에요 지금 그래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아 저 다 조지고 싶은데 어떡하지? 어 한 번 해봐 일단 광대 조지고 턱 조지고 코 조지고 아니 사실상 마리가 손 안 댔어요 일단 잘 나온 부분 캡처긴 하거든요 이거 공개 가능하니? 이 정도면 공개 가능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기대해가지고 나중에 깠을 때 하지 말까 그러면은? 근데 잘 나왔어 솔직히 물론 이것보다 살짝 살짝 좀 더 빵떡이 어 잘 나왔어 내가 보기에는 근데 영빈이가 나한테 그러던데 아 저 따라먹을 거 많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 그 사정이 넉넉하면 안 된다고 아아 잠깐만 그러면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 어떤지 암흠 한 번 판단해보자 하하하하하하 크기들을 다 왔다갔다 하는게 아 테크리스냐고요 어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아니 괜찮지 않니? 아니 나쁘지 않아 어 그러면은 짧게만 하자고 어 뭘요? 오 내가 긴장해서 못하겠다 하하하하 아잉 그 마기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? 대표님께서는 저 마기꾼이에요 아니에요? 아 근데 마기꾼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 눈이 괜찮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상향 편준화가 돼버려 아아 어 나도 눈이 굉장히 창사치야 근데 난 하관이 긴 편이거든? 근데 요거를 커버하는 순간 어 오 오 오 오 오 아 마스크가 좀 진짜 저 벗으면 안 되겠는데요? 응? 하하하하 저도 이 정도라는 거 아니죠? 여기서 기대심리를 가지고나서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은 오 너무 긴데?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어 얜 긴 편은 아닌데 형 마스크 벗지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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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옆에 지금 얼궁을 하네만 해듯이 얼숨을 하라고? 하하하하 아잉 액조드에 특이도 올려도 되냐고요? 음 너는 어떻게 생각해? 이 사진은 공개 OX 어 저 완전 온대요? 저 완전 잘 나왔는데? 그니까 오늘 얼궁 상담이었으니까 유튜브 컨텐츠로서 보여주긴 해야 되잖아요? 어 금이 가기 전에 저건 보여줄게요 액조드에 완성한 폰을 아예 어 제모 정도는 뭐 하하하하 어 야 이거나 해볼까 그러면은? 이걸로 얼궁 먼저 해볼까? 하하하하 이걸로 얼궁을 하더라고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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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하하하하 가만히 있어야 돼 얼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이가 얼궁을 했어요 와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아니요 그치 그치 엄청 편하지 잠깐만요 이거 말고 딴 것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오오오 하하하하 안녕 반고 하하하하 그녀의 손 네개 잡아주겠어 에 주인공 와타다케 와카시야 하하하하 이 뭐 와타다키 와카시요 뭔가 소년만화 주인공 이런 거 같잖아. 반가워요. 짠 것도 해보자. 이건 어때? 이게 뭐예요? 거의 뭐 그냥 이거 얼굴 아니에요? 이 정도? 여기서 뭔가 잘 나오는 거 같지 않니? 쟤 원래 얼굴보다 나은 거 같은데. 오 이거 괜찮은데? 이건 약간 반공개이긴 한데? 난 뭐야 대체? 난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혀있는 거야? 쟤는 이렇게 추상적이고? 뭔가 약간... 약간 여자 주인공한테 찝턱대게 생겼어요. 고객님은... 어땠어? 약간 유사얼공 체험했잖아. 일단 마스크 박 3개가 너무 시원하거든. 그치. 이거 하면 이제 방송에서 밥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치. 밥 먹고 와구와구 먹고 막 돌아서 먹고 마스크 먹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기도 했고 금이의 유사얼공 시간입니다. 일단 제 얼굴이 아니에요. 호소사 조금 조진 거예요. 자... 이거 어떻게 봐요. 그럼 여러분 유사얼공의 시간입니다. 뚠뚠. 뚱. 뚜둥. 하하하하하하 뚜. 뚱. 뚜둥. 으하하하하하 순서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? 씁. 다음 주에였나보네 어 야 이렇게 하자 금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이기면 가는거에요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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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이기면 가는걸로 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잘한다 가위바위보 오 이정도면 공개하자 이 정도 그렇게 뭐 쭈구리같은 inverter 존낭 stationary 고생했다. 네 감사합니다. 긴금이었습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